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줄래요? 네. fx에 x 곱하기 x에 n-1성으로 고쳐 쓴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시킬 때 수학적 기납법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 수학적 기납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학의 증명 방법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두 가지지 연역법 그 다음에 귀납법 이 두 가지를 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연역법이라는 건 연역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그냥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던 게 보통 연역법이에요. 이전까지 문제 풀이 방식이 전부 다 연역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귀납법은 조금 이제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귀납법은 좀 역으로 가서 좀 반대적인 개념인데 약간 반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반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연역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뭐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가장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3단 노법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소크라테스 3단 노법 같은 게 그냥 가장 뭐 연역법이 이렇게 대표적인 거고 뭐 그런 건데 이 귀납법은 뭐냐면 이 연역적으로 연역적으로 증명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귀납법은 그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연역법이라는 건 이게 그 이 전체로부터 이렇게 좁혀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또 그래서 이렇고 이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뭐 문제 풀거나 할 때 처음부터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조건들로부터 축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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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얘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함수 처럼 대응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이 둘 다 이제 같은 놈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얘가 1일 때 얘도 1이고 2일 때 얘도 2고 3일 때 얘도 3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얘가 A라는 놈이 무한히 많아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계속 확인을 끝까지 다 시켜 줘야 되는데 끝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 시켜 주지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연역법은 모든 경우를 이제 다 따져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유한할 때는 이런 연역법이 가능한데 무한일 때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무한일 때는 일일이 다 해줄 수 없지 무한계니까 그래서 여기서 취하는 방식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가 뭐 앞에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뭐 시작점이 요렇게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번째가 모르겠는데 어떤 놈이 백이라는 놈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같으면 그 다음 또 같다 그 다음에 숫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항이 같으면 뒤에 항도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게 같으면 그 다음 것도 같다 그러니까 그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얘가 둘이 같으면 그 다음날도 같고 그 다음날도 같고 항상 같이 행동하는 거지 요 부분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 이메인 날이 같으면 그 다음날도 같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앞날이 뒷날을 보장하잖아요 앞날이 바로 뒷날을 보장한다고 그럼 앞날이 바로 뒷날을 보장 보장이 되지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요 시작점만 요 시작점만 같아지면 되지 그러니까 요거 앞날이 뒷날이 같다는 걸 보장을 해주면 그러면 시작날만 같으면 이날부터 이날이 같으면 그 다음날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날이 같으니까 또 그 다음날이 보장이 되고 이렇게 가겠지 채널처럼 착착착착착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안 해줘도 얘는 다 보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한일 때 주로 쓰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무한이 다 못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미의 날이 같으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자동으로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앞날이 보장되면 그 다음날 보장되고 그 다음날이 보장되면 또 그 다음날이 보장이 되지 그래서 요거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언제부턴지 시작점만 갖게 되고 되면 그러면 그날부터 무조건 착착착착 차례차례 차례 다 보장이 되는 거지 안 해줘도 다 보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의 날이 같으면 그 다음날이 같다는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도 하는 게 요거 k일 때 같다고 하면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겠는데 언제가 같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 다음에도 같다는 거지 그 다음 항 k번째 항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지 안 같은지 상관없고 같다고 보장이 되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날이 같으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앞날이 같으면 그 다음 거는 보장이 되는데 그 앞에 같은지 안 같은지가 보장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여기서 하는 거라고 이게 n이 1일 때 굳이 아니라도 돼요 n이 10일 때 뭐 이렇게 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n이 10부터는 계속 다 같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요 시작이 같고 그 다음에 얘가 n이 10일 때 되면 10일 때 같으면 11일 때 같고 11일 때 같으니까 12일 때 같고 12일 때 같으니까 13일 때 같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요 그러니까 귀납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야 시작점이 같다 시작은 무조건 1부터 이런 건 상관없어요 100부터든 1000부터든 100부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시작점 같은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미의 항이 같으면 그 다음번 또 보장이 되면 그러면 요거를 시작점으로 이렇게 딱 옮겨오면 얘를 이렇게 시작으로 딱 옮겨오면 그죠? 그러면 얘가 같으니까 얘도 같고 얘가 같으니까 얘도 같고 얘가 또 같으니까 얘도 같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이렇게 안 해줘도 자동으로 되는 거지 자동으로 보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개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같다는 걸 확인해 주는데 오케이? 요런 시스템이에요 요게 이제 귀납법의 메인 아이디어 실제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게 그 뭐지 수학적 귀납법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나오는데 뭐 배우긴 배우도 뭔 말인지 잘 모를 거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증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원래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증명을 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느닷없이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는 건데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증명은 뭐 수학은 증명이랑은 빼놓을래요 빼놓을 수가 없는 그 관계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을 계속 문제 푸는 게 증명인 거거든요 그 영역적 증명 과정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이 귀납법 같은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못하니까 가르쳐 주질 않은 거지 그러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 느닷없이 뭐 수학적 귀납법 갑자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을 못 차는 거고 원래는 이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너무 멀리 간다 뭐 어쨌든 anyway 어쨌든 이 수학의 증명법은 가장 기본적인 뭐 두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연역법과 귀납법 이렇게 있다 그리고 뭐 귀납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역법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기 힘든 것들을 이제 귀납법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다른 방법들도 막 이렇게 동원해서 쓰고 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연역법으로 되면 뭐 가장 좀 나이스한 경우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귀납법 같은 게 이렇게 쓰고 귀납법도 나이스해요 연역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나 보나요? 네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연역법을 이용한 증명도 있나 보네요? 있나보는 아니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문제 풀고 한 게 다 연역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역법, 연역적 증명법밖에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문제 풀었던 게 다 연역법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좁혀가는 거야 축축축축 그래서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축축축축축축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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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답이 한 게 나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만 골라서 모아서 그것들을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게 수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적인 것들만 연역적인 것들 중에서 아주 그냥 이 나이스한 케이스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배운 거지 그래서 그것이 수학의 전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무랑 개구이처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교육부를 폭파시켜 버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건 연역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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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든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다 하기 좀 힘들어서 이 앞에 뒤에 걸 보장하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방식이 이제 귀납법적인 거고 귀납법이 좀 그런 것도 있고 이 귀납법적 방식은 조금 이제 좀 연역적이지 않은 것들 중에 이제 귀납적인 방식이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귀납법이라는 건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함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걸 다 해보지 않고 일부만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 주장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법은 모든 경우에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것처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명박이 스타일 그러니까 명박이 MB 명박이 스타일이 이제 귀납법인데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야 니들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해보니까 되던데 뭐 이런 거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 귀납법적인 스타일 모든 걸 다 해보지 않고 일부만 해보고 그러니까 다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오류가 있지만 어쨌든 약간 과장되게 얘기를 하자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해보고 그러니까 그 명박이 스타일 반대가 모든 경우에 다 해봤어 모든 케이스가 백가지인데 백가지를 다 해봤어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게 이제 연역법 스타일이에요 연역적 스타일 오케이 그러니까 다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일부만 해보고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확장 이라게 뭐 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부터 이렇게 결과물을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귀납적 스타일이에요 방식이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귀납적 스타일인 거예요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은 모든 실험을 다 해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일부 제한적인 실험을 해보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스타일들은 대체적으로 요즘에 근래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귀납적 스타일이 많은 거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뭐 자연과학자들은 귀납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보는 게 뭐 예 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거고 예전에 하던 고전적인 방식 이제 연역적 스타일은 이제 그렇게 할 것들은 웬만큼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보통 귀납적 스타일로 많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자연과학계나 이런 쪽에는 그리고 인문사회 쪽도 이제 서서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사회가 다 됐는데 사회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 아 너무 멀리 갔다 그죠? 다시 본론이 들어와서 어쨌든 그 정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119페이지 119페이지 예 119페이지 누구지?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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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진주? 진주? 나와라 진주? 진주? 나와라 진주? 네 예 예 예 질문 설문 좀 부탁드릴게요 3 다시 13 그 정리 3 다시 13 그 정리 3 다시 13의 연쇄 법칙이 예 그 식 정리된 게 무슨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다는 설명이 이거야 증명 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증명인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예 원래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증명인 거야 수학에서 예 수학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뭐 증명을 보면 되지 그래서 증명을 보는데 일단 이거는 이해가 됐어요? 차근차근 가보면 되지 요 내용 음 아니요 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디서 어디 넘어갈 때가 이해가 안 되지? 자 한 줄씩 한 줄씩 가봅시다 일단 요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이해 돼요? 아 아 아 네 요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왜 돼요? 그 위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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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네 그죠 fx는 fgx랑 같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죠 그러면 요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 이거는 똑같은 거 그 뭐지 네 여기에 똑같은 거를 곱해 준 거 예 그쵸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2분의 1을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아 네 그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왜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 예 예 음 요렇게 한 거라고 예 요렇게 한 거니까 같은 거 가지고 식을 좀 변형 이거는 뭐 식을 변형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식을 변형한 거야 왜 쪼개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려고 요렇게 했고 그 다음 요기서 요거 넘어가는 거 뭐 넘어간 게 뭐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은데 시계 뭐가 달라졌지 달라진 거 없는데 여기서 정리 아니 요기서 여기 넘어갈 땐 달라진 게 없네 그냥 다시 썼네 그냥 예 여기는 패스하고 그죠 요기서 요거 넘어가는 거 볼게요 요거 요기서 요거 요 요거 파란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죠 그냥 얘가 K로 바뀐 거네 그죠. 그리고 뭐도 바뀌었냐면 얘도 바뀌었네. 그래서 그거 설명이 요거인거지. 요 부분. 이제 이 극한적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요기 원래 식이 뭐였냐면 요거였지. g에 x 플러스 h 에서 gx 뺀거. 요거. 요기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에서 h 가 0으로 갈 때. h 가 0으로 가면 h 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 x 빼기 gx 로 다가가는거지. 거의 이런식으로 될거 아냐.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요식은 뭐냐면 요거 gx 플러스 요거는 실제적으로 0으로 다가가겠지. h 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겠지. 오케이? 네. 왜? h 가 0으로 다가가니까 뭐 gx 빼기 gx 가 되니까 당연히 0으로 다가가겠지. 네. 그죠. 요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요기 위에 보면 h 가 0으로 다가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요걸로 바꾸면 그러면 얘는 요걸로 k 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h 가 0으로 다가가면 요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요게 뭐냐면 k거든. k 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러면 k 가 0으로 다가간다고 바꿔서 써도 문제가 없는거지. 음. 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기까지 됐으면 요기서 요거 넘어가는거. 이거는 이해돼요? 이거는 이해돼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그거 잖아요. 요거는 미분 정의. 요거. 요거는 뭐야? 이거는 g 프라임 엑스지. g 프라임 엑스가 요거니까. 미분 정의. 미분 정의 요기 있잖아. 위에 위에. 요거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기에 바꿔서 들어간 거야. 요거 같은 경우는 요기에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 의 gx 플러스 k 빼기 f gx. 그러니까 요 밑에서 보면 x 대신에 gx 가 들어간 것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분모가 그대로 k고. 그치? h 였는데 그냥 k. 그러면 그 h 가 0으로 간다니까 k 가 0으로 간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같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x 대신에 뭐가? gx 가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gx 인거지. 얘는. 요 박스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 박스는 얘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열 번 더 설명할 수 있다. 짜증은 조금 내겠지만. 열 번은. 됐죠? 다른사람도 이해됐죠? 이해 안되면 얘기를 하라고 그 다음에 됐으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125페이지 125페이지 동현이 질문 질문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요 음암수를 미분하는 것을 해서 Y 프라임까지 구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잠깐만 잠깐만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일단 이 함수 음함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미분하는 건데 여기서 미분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됐는데 네 그렇게 해서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Y 프라임을 구했잖아요 네 그 밑에 Y 프라임은 0이라고 두고 Y 값을 구하는 것부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이걸 모르겠다는 거지 거기에 부터 나머지 부분 이거는 그 수평접선 수평접선 예 접선 찾으라는 거니까 당연히 프라임이 0일 때 찾는 거지 접선 예 수평접선 여기 정의 나오지 않나 어디에 나오지? 수평접선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올텐데 내가 자료 정리하면서 있었는데 수평접선 얘기가 수평접선 얘기가 어디 나와요? 여기 찾아봐야 되나? 수평접선 정의가 나올텐데 이게 정의로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약 해 가지고 뭐 해 놓은 게 있는데 수평접선 어디 나왔더라 그게 수평접선이 104페이지에 나오는 거 같은데 예 삼각함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나왔던 거 같은데 교수님 104페이지에 잠깐만요 104페이지 네 이게 104페이지 오 나오네 응 요거 요거 그러니까 접선은 그냥 탄젠트라인 접선 여러분들 아는 접하는 선 접선은 줄임말이잖아 접하는 선이다 접하는 선 접선 우리 접선한다 하잖아요 예 예 접신한다 신과 만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접한다는 건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난다 만난다 만나는 딱 만나는 라인이니까 만나는 선 접선 그리고 만나는 점 접점 접점 만나는 점 접점 그리고 접평면은 만나는 평면 접평면 오케이 이런 어려운 용어 아니죠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거야 이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냐 접한다는 거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만난다는 만날 접자 쓰는 건 한자어야 이거 그냥 만나는 선 만나는 점 만나는 평면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걸 그냥 한자어로 좀 바꿨을 뿐이야 만날 접자 써가지고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용어가 나오면 자꾸 좀 용어의 뜻을 좀 보라고 왜냐면 용어를 지을 때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개중에 욕하는 것처럼 이 이름을 강아지 같이 지어 놓은 경우들이 좀 종종 보이긴 한데 웬만한 것들은 아 그래도 한 70 80%는 그런대로 맞춰서 지어 놨어요 예 그네들이 뇌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접선 예 접선 근데 수직으로 만나는 접선이겠지 수평접선은 수평으로 요거는 지금 수직이잖아 수직 그러니까 수직접선 이 곡선과 접하는 거지 수직접선 오케이 예 수직접선 수평접선 그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접선 이라는 건 그 만나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선은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지만 예 그죠 만나는 고고 예 만나는 접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중요한 건 수직접선은 수직접선은 이거잖아 수직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기울기 수직접선은 수직접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된거지 이거 Y축이 되니까 무한된거지 그냥 예 그렇잖아 뭐냐면 기울기라는 게 가로 1 갈 때 세로로 얼마 가느냐가 기울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 뭐가 기울어졌는데 봐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이렇게 이게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제 보통 기울어졌는 거 할 때 각도 쓰죠 근데 각도를 안 쓰고 수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거지 가로로 매칸 가서 세로로 매칸 가는 것만큼 기울어져 있다 이게 가장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각도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케이스잖아 이거는 수학 안병사람도 다 이해해 가로로 세 칸 가서 세로로 한 칸 간 만큼 기울어져 있다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 없지 가로로 열 칸 가서 세로로 한 칸 간 것만큼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안 기울어졌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거는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기울기 하는 거야 가로 변하라 세로 변하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초등학생 때 다 배운 것들이지 단지 뭐야 표현을 용어를 기호를 좀 멋있어 보이게 한다고 막 이렇게 이게 포장을 잔뜩 한 거지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그냥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수학 하나도 안 배운 사람도 아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 해 기울기 구하는데 그치 기울기는 초등학생도 아는 개념인데 그건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개념이지 이건 누가 가르쳐 줘야 되나 기울기를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울기 라는 건 딴 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가로로 한 칸 갈 때 세로로 몇 칸 갔느냐 가로로 한 칸 갈 때 세로로 한 칸 간 것만큼 기울어져 있다 네 요건 45도 얘기겠지 그죠 응 그리고 가로 한 칸 갈 때 세로로 툭 한 칸 간 것만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겠지 아이씨 수직이 돼야 되는데 아이 마음이 비뚤어 가지고 이해하세요 한 칸 한 칸 한 칸 여기까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지 막대기가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수직 접선이 되려면 어떻게 돼 가로로 한 칸 갈 때 세로로 뭐 한 대만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냐 그죠 네 뭐 이거 솔직히 이 표현도 좀 어거지지만 어쨌든 그죠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수평 접선 어떻게 돼 수평 접선 수평 접선 어떻게 돼 가로로 한 칸 갈 때 세로로 0칸이지 네 그래야 맞잖아 수평이 되려면 가로로 한 칸 갈 때 세로로 안 움직여야 수평이 될 거 아냐 그죠 네 요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F' 이잖아 기울기 기울기 딴 게 아니고 이게 기울기고 이게 뭐야 이게 가로 변화량 네 0 이게 뭐야 세로 변화량 미분은 막말로 멋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미분은 미분은 그냥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이잖아 가로로 얼마 변화했고 새로 얼마 변화했나 그거 그 변화량들의 비율 보는게 전부 라고 어려울 게 없다고 왜 어렵게 생각하냐고 도대체 예 여기서 막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변화량 분의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 예 좀 더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끔 쉽게 하면 가로 차이 예 세로 차이 그죠 예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뭐 요렇게 하면 초등학생 알아들 거고 여기서 좀 더 갔더니 약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 해가지고 이게 변화 율 변화량 들의 비율 변화량 들의 비율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화율 이렇게 줄여서 쓰면 더 어려워지고 막 그죠 예 여기서 변화율인데 다시 이거를 가지고 의미상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분할한다 여기 이제 극한적 개념 미분 이렇게 들어가고 막 갑자기 또 도함수까지 이렇게 가면 다 같은 맥락에 다 같은 그건데 조금씩 조금씩만 다른건데 이게 그냥 정신을 못차는거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건데 그냥 이건건데 이거 어려울게 뭐 있어요 도대체 왜 어려워하냐고 어려워하니까 원래 싸울때 그런거잖아요 쫄면 쫄았는데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싸울때 안 쫄아야 이길거 아냐 쫄았는데 어떻게 이겨 그죠 쫄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쫄니까 어려운거야 쫄지 마세요 쫄보가 되지 맙시다 그러니까 수학에 나오는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어려울게 거의 없어요 간혹 가다가 진짜 이제 막 진짜 어려운 개념들이 밖에 있는데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도구적 그런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뭐지 그 그 수학 저기 저기 아 뭐냐면 응용수학 말고 아 이론적으로 수학 하시는 분들 들으며 욕을 하겠지만 나한테 예 이 수학의 이제 도구적 예 이 도구적으로 보는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쨌든 수학이라는건 어려운 것들을 아주 심플하고 간략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도구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라서 수학으로 표현 됐을 때 굉장히 쉽게 쉽게 드러나는 거에요 예 쉽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 놓은 거라고 예 근데 오히려 그게 어렵게 다가가는 거지 왜 본질적인 것들을 설명 안해주고 껍데기만 보니까 껍데기만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로부터 이렇게 와야지 왜 여러분들이 실제 수학을 사용할 때는 이럴 때 쓰는 거야 원래 알고 싶은게 있는데 원래 궁금한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낼까 할 때 쓰는 거라고 예 그러려면 이게 왜 쓰이는지 이거 가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빼 먹고 쓰이는 표현법들만 이태까지 여태까지 배운 거라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것들만 배웠는데 왜 와서 이렇게 하는 이 과정들에 이게 필요한 거야 실제적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미분이란 거 결국은 뭐냐면 변화를 보고 싶은 거지 모든 것들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정도를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출발점이야 시발점 예 그죠 거기서 출발해서 가는 거야 그냥 변화를 보는 거지 근데 변화를 보는 거는 당연하잖아 여러분도 변화를 보고 싶잖아 너 변했어 너 얼마나 변했는데 예 니가 예전에는 이렇게 잘 해줬는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예 그쵸 애인끼리 싸울 때 막 그런 얘기가 보통 내 파트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주장하는데 왜 그런지 설명하는데 납득을 나 상대편은 납득을 안 해주고 그죠 자기는 막 그걸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그죠 예 그거를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수치적으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너 10만큼 변했어 너 재수 없어 꺼져 이렇게 너 1만큼 변했어 아 좀 봐줄 테니까 노력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수치적으로 다룬다는 거 그만큼 명확하게 다루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깔끔하게 나이스 하잖아 예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삭막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나이스 하다고 수학은 도구적 학문이야 그러니까 나같은 응용 수학자는 도구적 학문으로 보고 예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원래 이제 순수 수학자들은 나같은 스타일을 굉장히 싫어해요 순수 수학자들은 수학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구적 학문이 아니라고 예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본질적인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해 이게 이거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귀납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살면서 굉장히 유용해요 수학의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야 될 건 뭐냐면 수학을 증명할 때 연역적으로 이렇게 문제 풀어서 푸는 그걸 외울 게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거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거 훈련을 시키는 거야 지금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귀납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경우에 다 쓰여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다 그럴 때 다 쓰이는 거라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어쨌든 증명을 좀 잘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수 없어요 왜? 근데 말은 맞는데 좀 재수는 되게 없거든요 이게 얘 말을 들으니까 그럴싸하긴 한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근데 얘 말은 또 다 맞고 짜증나지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수치 계산해 껍데기에 잡고 집착을 하지 말라고 본질의 집초를 하고 그 과정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교육에서 자꾸 그 과정 연습이 아니고 껍데기를 잡고 이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이게 수학이 왜 배워야 되는 거야 수학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나이스하고 좀 더 명쾌하게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껍데기를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건 반댈세 껍데기만 배우는 거는 그런 식으로 배울 거면 수학은 필요 없어요 개나 죽으라고 그래 됐지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음 아까 몇 패지였더라 110 125 패지인가 그래서 125 패지로 와서 그래서 요거 요거 그래서 여기 나왔지 이제 오래 걸렸네 미안해요 수평접선 그래서 수평접선은 당연히 기울기가 0 그러니까 1분의 0 인거지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래서 미분할 때 항상 분수로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수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나이스하긴 한데 의미가 사라진다고 왜 미분이라는 건 가로 변화량분에 세로 변화량들의 비율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분수로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의미가 살아있지 그래서 얘네 1분의 0으로 이렇게 항상 습관을 들여 머릿속에 그러니까 요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평접선은 요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건 되지 동현이 네 그럼 그러면 다 해결됐어요 계산 그죠 요게 요게 문제였던 거니까 오케이 질문 좋아요 질문 좋아요 아 내가 너무 그 좀 흥분해가지고 또 멀리까지 갔다 왔네 네 내가 가끔씩 멀리 가면 브레이크를 좀 걸어 네 교수님 너무 멀리까지 가셨어요 이렇게 해주면 다시 제정신 돌아옵니다 네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이라 그러고 그러면 지금 다 됐나 질문 다 된 거 맞죠 빠진 사람 없나요 질문 다 된 거 맞죠 빠진 사람 없나요 네 네 맨날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하자 그죠 나 오늘은 좀 맞먹었어 네 질문하는 사람들은 내가 질문해 보려고 네 질문이 없다는 건 다 안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해도 되잖아요 그죠 2분주 한 게 요거 3장 다시 한 거잖아요 맞죠 동현은 그렇지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있으세요 오늘 편히 쉬셔도 됩니다 질문 안했던 사람들은 막 질문해야지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건 내 마음이야 이제 뭐 시험도 다 다가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시험도 쳐야죠 네 그러니까 짜잔 누가 질문 안 해봤지 그 외면하지 말고 눈빛을 다 피하는데 눈빛을 다 피하는데 그러게 질문을 하지 그랬어 네 그죠 근데 화면에 순서대로 이렇게 갈까 누가 못하지 다 외면하네 네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세라 네 세라는 눈이 안 보여요 네 나와라 세라 네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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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라졌어 세라 세라 나와라 왜 안 나오지 마이크 켜 보세요. 어디 갔어요? 세라 나왔나?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모른다고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아는 만큼 얘기하면 돼요. 너무 질문 안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아는지 물론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또 실망을 하겠지. 아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실망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이 페이지 지금 보이죠? 변화율 화면 보이죠? 세라 이 페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검은 것들 증분, 평균변화율, 순간변화율 이거 위주로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는 만큼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어요는 없어요. 아는 만큼만 설명하면 돼요. 아는 만큼만. 아는 만큼만. 아는 것 같다구. 아는 만큼만. wissen 했어. 네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괜찮아요 아 중분이 뭐예요 중분이요? 네 이 시간 끓으면 내가 화낼 거야 시간 끓는 거 화낼 거야 평균 변화율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 네 그 화면 보이잖아요 평균 변화율 뭐냐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대답이 아니라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아는 만큼만 설명하라고요 순간변화율은 뭐예요 순간변화율은 뭐예요 상단변화율은 뭐예요 네 알았어요 대답을 못하면 어째서 잘 안보이는 혜림이 화면에 잘 안보이는 사람 위주로 시킬 거예요 네 네 여기 이 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 진한 글자들 위주로 다 설명해도 되고 네 먼저 평균 변화율은 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안녕하세요 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네 네 어떻게 구해요 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고 음 평균 변화율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고 네 그러면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고 네 밑에 공식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해주면 돼요 네 공식 있는 거 이거는 그럼 네가 보고 알아서 알아드려라 이 얘기인 거니까 네 설명을 요합니다 네 아 x분의 y는 네 x-a분의 fx-fa 아 이게 뭐와 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이게 뭐와 뭐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면서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두 점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이 두 점 한 점이 이거야 네 그리고 fx-fa 이게 다른 한 점이고 이런 거예요 네 점의 좌표가 네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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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리고 x-a분의 fx-fa 이렇게 네 근데 기울기를 왜 이게 분수로 나타내 결국에 그냥 가로로 요만큼이고 세로로 이만큼 기울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로로 요만큼 세로로 요만큼 아니야 왜 굳이 이거 분수로 이렇게 넣다는데 좀 더 깔끔해서 좀 더 깔끔해서 좀 더 깔끔해서 구수가 좀 더 깔끔한가 아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강의할 때 다 설명했는데 그죠 질의 응답 시간에도 막 설명을 했는데 그죠 예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음 음 평균 변화율에서 응 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이게 자기식대로 가려면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가려면 이 변화율을 지금 이제 기울기라고 본 거거든 저기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율인데 이 지금 변화율은 기울기로 바꾸는 대체가 될 거고 대체가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기울기 순간적인 기울기 순간적인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 평균이 평균적인 기울기가 뭔지를 설명하고 순간적인 기울기가 뭔지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기울기인데 평균적인 기울기라는 게 무슨 말이야? 평균? 예 평균 기울기 예 그죠 예 평균 예 이거 평균 기울기가 뭐야 여기서 평균이라는 게 뭔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들 기울기들 사이에 평균인 거잖아 그죠? 네 근데 기울기들이 어떤 기울기들이 있는데 원래 평균이라는 건 여러 개 중에서 이렇게 평균을 만드는 평균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대상들이 뭐냐는 거지 이 대상들이 뭐냐는 거지 접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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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이 사이에 다른 점들이 있을 거지 이 사이에 이 구간 사이에 다른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울기가 다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기울기들의 평균을 낸 거라는 거지 요게 평균 기울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순간 기울기는 뭐냐면 이 구간이니까 기울기들이 많이 있는 거고 요 사이에 근데 요 순간 기울기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순간의 기울기 얘기한 거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 한 순간에서의 기울기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순간 기울기 그래서 요거 봐봐요 순간 기울기는 x이골 a일 때라고 하고 평균은 a에서 x까지 구간이라고 주잖아요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쵸 이게 괜찮은데 쫄깃쫄깃한데 애들이 완전 바짝 긴장한 게 보이는데 자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질문 막 해야지 아주 좋은 것 같아 잠깐만 중건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와서 네 중건이 갑시다 네 가능합니다 예예 저 질문 좀 다시 해볼래요 페이지 못해놨어요 일단 아까 그 함수 예예 뭐 얘기를 하세요 아까 함수 어쨌다고요 잠시만요 이거 오 안 뜨네 오 적어놨었는데 그 일단 뭐 내용 페이지 뭐 상관 없어도 일단 내용만이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 미분 첫 번째 단원 그 기본 네 다함함수 다함함수? 다함함수? 네 어 조금만 더 앞으로 봐주실 수 있나요 예 목차 여기 있는데 연세법칙에서 연세법칙 연세법칙 연세법칙에서 네 연세법칙 첫 번째 페이지 그래서 용어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연세법칙 이거 네 여기서 조금 밑으로 아 여깄다 아니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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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더 아 합성함수가 맞구나 합성함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라는 거야 합성함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합성함수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합성함수다 이런 아 합성함수를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어진 걸로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잠시만요 빈곤함에 이거 좀 알아 자 그 합성함수는 음 네 함수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뭐 질문해도 모를 거니까 그냥 내가 진행할게요 함수 뭐예요? 어 예 알았어요 그냥 내가 진행할게요 X 예 얘기해요 그러면 예 대응하는 값에 대한 관계 음 그러니까 두 대상들 네 둘 사이의 관계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그 관계인데 그 이제 집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다룰 때 우리가 보통 집합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을 집합적으로 표현을 하고 대치를 시키는 거지 여자라는 거를 집합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집합적으로 표현해 놓고 그래서 그 두 집합들 사이에 상호관계 상호관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응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대응관계가 그 상호관계를 결정짓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의 대응관계 그래서 함수는 대응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응관계에 따라서 걔가 연인사인지 애인사인지 왼수인지 뭐 이런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삭 꺾고 시비 거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그지 그런게 이제 왼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이 수학적인 도구로 나이스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뉴메리컬하게 따져 주는 거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structure하게 이렇게 따져 주는 거고 그래서 x와 y의 관계가 다른 놈인데 얼마만큼 다르냐면 얘와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더한 것만큼 더해야지 얘가 같아질 만큼 다르다 요건 많이 안 다른 거지 그죠 근데 얘에다가 x에다가 지지고 뽑고 그 다음에 하고 다시 지수승을 하고 이렇게 해야 y는 같아지더라 그러면 얘와 얘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지 x와 y가 오케이 그러니까 사전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거지 예 요런게 이제 함수인 거고 근데 합성함수는 뭐냐면 예 합성 이제 컴포지션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합성하는 거야 합성 우리 그 뭐 물리내기 합성 이 이 합성 뭐할 때 쓰더라 합성 합성 하고 모르겠다 그쪽은 나 잘 모르는 어쨌든 그래서 합성 하는 거야 합성 합성은 그래서 이거 보면 이런 거야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들을 2단 콤보로 이렇게 이렇게 합친 거야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합성했다고 합성 그럼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에 gx가 fx라는 함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합성함수인 거냐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설명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컴포지션에 이제 com이 이제 함께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와 얘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죠 남자 여자가 이제 뭐 관계가 있는데 뭐 여자와 뭐 이렇게 루트를 하면 남자랑 같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다시 한 단계를 더 가는 거지 근데 뭐 요렇게 하면 좀 너무 관계성이 좀 거시기 하니까 좀 이렇게 그나마 좀 그런 관계로 뭐냐면 남자가 아니 그러니까 남자 말고 자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옷 입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옷 그러니까 그 옷을 입어요 여기는 외투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옷을 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다시 모자도 장착하고 외투나 이렇게 꾸미는 거 장신구도 장착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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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단계 2단계 이상 3단계 4단계 계속 가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게 합성 함수에요 함수들이 합성이 됐다고 합성 합성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2단 콤보로 가는 거예요 unknown color 이게 폰이랑 지금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폰은 지금 무음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합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2단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성으로 이게 잇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그 치장까지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사람이 그냥 치장하고 사람이 그냥 옷 입고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고 얘는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 X라는 놈이 있는데 X라는 놈이 그러니까 여기 F라고 하면 F라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G라는 함수가 있으면 또 Fx라는 놈이 G라는 옷을 또 입는 거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기법이 이렇게 된다고 빨간색으로 다시 쓸까 X가 F라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Fx라는 놈이 또 G라는 옷을 입는 거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놈을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지 GOF 이렇게도 쓰고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아요 이거 어디에 시선을 그러니까 이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표현법이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근데 어차피 같은 표현법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네 여기까지 되나요? 네 됐습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네 이해 됐습니다 예 그럼 확실히 됐어? 넘어가도 돼? 네 확실히 네 확실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에서 아니 왜 죄송해 이거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건데 예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하라고 예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동 중이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거에 개념치 않아요 예 모르면 질문하는 거지 이건 당연히 질문해야지 예 그리고 자기들 권리야 예 네 병원 아니에요? 병원 병원? 저 네 잠시 수액 맞고 있습니다 왜 뭐 어디가 아픈데 좀 몸살이 좀 심한 거 같습니다 조심해요 예 몸살이 심한데 예 그래도 수업 그래 예 빨리 들어가세요 수액 수액 계속 맞을지 예 예 예 예 들어가시고 예 꺼도 돼요 예 빨리 병원 안으로 들어가세요 몸 안 좋은데 추운데 밖에 있지 말고 아니 뭐 이게 질문들은 무조건 하라고 기본적인 거 뭐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고 무엇이고 자시고 간에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왜 부끄러워 하냐고 그럼 여러분들 권리인데 예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만 손하니까 왜 자꾸 그러냐 예 예 질문 봐봐 내가 질문하면 다들 모를 거면서 여기 여기 그 질문 안 한 애들 보통 한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로 하는 애들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질문 안 하잖아 내가 알아서 질문 안 한 게 아니거든 예 아예 질문 안 근데 시키면 거의 다 모를 거면서 아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또 아는 애도 있겠지 예 그렇지만 나머지 애들은 잘 모를 거잖아 예 모르면 질문하라고 내가 질문 안 해서 뭐라 그러지 질문 한다고 뭐라 그럴 리는 없어요 예 그쵸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바보짓을 하냐고 몰라서 배우러 와놓고 모른다고 질문 안 하고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그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자기들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밥 먹으러 와놓고는 밥을 시켰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고 그 뭐 밥 시켜서 미안해요 이러고 식탁을 오시면 말아야지 그치 여러분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왜 그러는데 도대체 예 예 예 예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 도대체 예 예 예 돈 냈잖아요 그죠 수업들을 하고 수학년도 내고 돈을 냈잖아 그럼 돈 내고 바보짓을 하고 있냐고 왜 식당 가서 밥값 내놓고 아 밥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거 왜 그러는데 그거 완전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근데 내 강좌에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강좌에도 다 그러고 있잖아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완전 바보지도 아니에요 그 돈도 적게 내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200씩 내잖아 그치 200 좀 넘나 그러니까 학과마다 좀 다르지만 예 아 그거 왜 그러냐고 한 학기마다 그렇게 내는데 예 써먹어야지 수업 들어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아이고 아예 들어지를 말든가 들어와가지고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가만 시키면 어쩌나 이러고 시키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만큼 얘기하고 모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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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대로 하면 되지 중요한 거는 알려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이 얘들이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심히 안타까워요 왜 그 여러분들이 돈 내고 그러니까 아니 공짜로 뭔가를 하면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드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공짜로 배우면 돈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죠 그거는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죄송해하고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돈 내고 그러는 건 이상한 이상한 감각이야 예 여러분들은 돈을 냈어요 그럼 누가 갑이야 여러분들이 갑이지 나는 을이라고 난 돈 받는 입장이잖아 그쵸 그럼 누가 주인 행사를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주인 행사를 해야지 왜 내가 주인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 자꾸 물론 평가를 하고 뭐 진행을 한 건 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주인 행사를 해야 돼 주인 행사를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쵸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주인 행사를 안 하니까 난 자꾸 물어보잖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난 편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네 계속 가봅시다 짜잔 어렸다 어 얼굴이 없는 예린이 얼굴 없는 사람들 내가 시켜봤는데 계속 네 예 발표하고 싶었다는 거지 예 얼굴이 없다는 거 자 도함수 설명해 봅시다 여기 화면 보이죠 예 아 아는 만큼 설명하면 돼요 네 가타부타 해야지 나는 시간 끌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 시간 끌면 화낸다니까 아는 만큼만 설명해요 그래야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지 근데 자기가 시작을 안 하면 나도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문제 풀 때 그냥 공식만 대입해서 풀어서 뭘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 도함수 공식 뭘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 대비해서 문제만 풀어서 아 대비해서 문제만 풀어서 그렇다 네 자 자 그런 이들을 위해서 자 요거 문제 설명 좀 해 봅시다 그러면 네 네 네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쭉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는 만큼만 예 아는 만큼만 이렇게 시간을 끄면 내가 또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지는 마세요 뭔가 갖다 붙다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이게 시간은 중요한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싶으면 질문을 하라고 나 질문하라고 하는 거야 질문 계속 안 하니까 내가 지금 하잖아요 지금 모르잖아 그건 모르면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보암소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모르는 거 질문할 때 뭐 이렇게 시키나 아니잖아요 아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죠 질문했다고 뭐라고도 안 하고 알면서 질문 안 하는 건 내가 상관 없어요 아니까 질문 안 하는데 근데 모르면서 질문 안 하면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쵸 그... 할까요? 오 네 해 주세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냥 공식 함수 fx를 고함수 공식에 대입하면은 네 요기요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 일단 아... 아... 아 그게 요 옆에 적혀있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요쪽 넘어가는 거 설명해 주면 되겠네 예 음... 대입하면은 두 번째 줄이 나오는데 네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대입한다고? x 대신에 x 플러스 h 넣는다고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 네 그리고 fx는 이거니까 그대로 이거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해 그러고 미분하면은 네? 미분한다고요 여기서? 아 아니... 어... 식 전개를 먼저 하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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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성 전개하면 요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제곱 전개 해가지고 2 곱하면 요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그러고 이제 그거 정리해서... 네 저거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돼요 뭐 이건 산수니까 네 여기서 여기는? 네 아... 아... 그 h 밑에 h 없애주기 위해서 부모 h 없애주기 위해서 h를 없애주기 위해서? 아니요 이거 이렇게 그 계산 정리 해주면 h 분의 3x 제곱 h 이렇게 되니까 다 그런 식으로 돼서 h 정리되고 그쵸 그냥 이건 산소한거죠 h 이렇게 계산하면 아래위로 다 똑같이 h 있으니까 약불되고 그쵸 그래서 남는게 요거다 네 그래서 h가 0으로 간다고 앞에 되어 있으니까 0 넣어주면 다 나와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h를 0으로 보내주면 h 0을 대입하는게 아니고 h가 0으로 가면 이에요 이게 대입하는 거랑은 달라요 h의 0을 대입하는 거랑 h가 0으로 다가가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 표현만 좀 주의해 주시오 그래서 이 h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0으로 다가가니까 h가 0으로 다가가니까 3x가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이 x는 어떤 값이란 말이지 x는 어떤 값이니까 그 값이랑 h랑 곱해지는데 h는 얘는 0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는 어떤 고정된 값이에요 이게 아무리 큰 값이라고 하더라도 h가 0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값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1조라고 쳐도 얘가 1조분의 1 하면 그러면 이거는 1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가 0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훨씬 더 1조보다 훨씬 더 큰 값들로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에요 쉽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표현은 엉터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이 x 값은 어쨌든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x는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x는 어떤 고정값이야 아무리 큰 값이라도 어떤 그냥 값이에요 값 근데 h는 계속 0으로 작아지는 값이야 뭐한대로 작아지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큰 값이더라도 얘가 곱해지면 얘는 이렇게 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요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극한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그거 반드시 유념을 해야 돼 극한의 개념 그러니까 고정된 값인가 아니면 이게 이렇게 극한 값인가 요거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얘들은 전부 다 0으로 다가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얘가 남으니까 그냥 얘 얘네들은 어차피 x, h에 영향을 안 받아요 h가 0으로 가든 말든 3x제곱은 h가 없지 무상관이야 상관이 없지 자기랑 관련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네 좋아요 계속 시켜 봐야 되겠네 이렇게 자꾸 시켜야 이렇게 늘지 또 누구를 시킬까 승환이 승환이가 얼굴이 안 보인다 승환이 네 네 자 미분 가능성 설명 좀 해봅시다 우와 우와 아 네 그렇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도 안하고 있다 쉬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뭘 공부를 한 거야 왜 질문 안 한 건데 그러면 여기 적힌 거 읽어 봤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도 봤을 거고 아는 만큼 사랑해 내가 뭐 100% 설명을 잘하길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애시당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짜증 날 수 있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한테 기대감이 없어요 말 정정할게 거의 없어요 없다 그러면 욕먹을 거고 조금은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있지 않아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할 거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영어로 수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전부 다 공부를 잘하는 천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다 서울대 가겠고 하버도 이런 데 가 있겠지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수준에 맞게끔 딱 그 수준일 거 아니야 그죠 거기보다도 좀 잘할 수 있고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래봐야 뭐 그 수준 내에 있을 거고 평균치 내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야 왜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발표를 그냥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 지가 뭘 떠드는지도 몰라도 얘기 잘해요 자기 주장을 잘 펼쳐 그러다가 걔네들이 어떻게 돼?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애들이? 왜?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시간에 막 뭐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질문하면 야 너 왜 수업시간에 방해해? 왜 너 이상한 질문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던 그럼 몇 번 이렇게 꿋살이 먹으면 그 다음부터 질문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왜 의식하냐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냥 발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발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떼어날 때부터 천재라서 천재들은 그래요 안 해봤어도 한 번만에 이렇게 해서 막 한 번만에 잘하는 거지 그런 애들은 상이 막 그러니까 1% 0.1%도 안 되는 애들인 거고 그런 애들은 돌연변인들인 거고 정상 범죄에서 벗어나는 애들인 거고 실제 정상 범죄에 있는 애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발표를 하다 보면 느는 거야 말은 하다 보면 늘죠 그래서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말을 더 잘하지 왜? 여자들은 수다를 많이 떨잖아 근데 요즘에 남자애들은 좀 더 잘해 남자애들도 수다 많이 떨거든 그러니까 말을 좀 더 잘해 그러니까 말은 모든 일은 많이 하다 보면 느는 거야 그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자꾸 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느는 거야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자꾸 재단을 하냐고 그냥 뱉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 돼 커팅은 누가 하냐고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첫 시간부터 내가 알아서 커팅을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너무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서 커팅하고 이렇게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하겠다고 조율은 내가 하는 거고 그거는 조율의 마법사인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그죠 그러니까 그건 좀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하라고 기초적인 거 미분 가능성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몇 페이지에 근데 대신에 페이지 이런 거 좀 가르쳐 주고 제발 그러니까 몇 페이지의 미분 가능성 개념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게 뭐 어렵니?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럴 거면서 내가 이게 질문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정리들 기초적인 개념들 이거 지금 다시 질문해 보는데 이거 지금 대답을 못하면 뭘 공부한 건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리는 건 이게 개념을 지금 같은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들이 있는 거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떡 같은 교육부에 있는 수학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런 애들이 잘못된 교육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건데 실제 수학은 본질은 정의 정리 여기에 있는 거지 문제는 그 정의나 정리를 잘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의와 정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진짜 아니 개떡같이 가르쳐가지고 애들을 다 망쳐 놨다니까 여러분들 탓이 아니야 선생들이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원 과외 다 똑같아 다 개떡같이 가르치니까 문제풀이가 주가 아니라니까 수학은 본질이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만 개념이 중요한 거야 개념이 개념 그리고 개념을 그냥 여기도 적용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러니까 활용해보는 거라고 근데 이제 안 해봤으면 좀 이제 그 적용하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기구를 샀잖아요 새로운 자전거를 샀으면 그 새로운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도 가보고 오프로드 가보고 온로드도 가보고 이렇게 이렇게 가보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중요한 건 자전거가 중요한 거지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갈까 저기에 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자전거가 본질이라고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안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주객이 바뀌면 안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계기라고 문제풀이는 주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 보면 개념을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개념을 잘 안 듣지 내가 개념 설명하면 아 이 교수는 왜 이 똑같은 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길게 길게 주저리 주저리 식 하나 저건데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언제까지 고등학교 시절로 살 거냐고 대학교인데 여기는 이게 싫으면 고등학교 다시 가 대학교에서 왔으면 대학교 공부를 하자고 대학교 공부 등록금 내고 왜 고등학교 공부를 하려고 할 거냐고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 자 미분 가능성 설명 한번 해봅시다 누가 발표 점수 줄게 이거는 아무나 잘하고 못하면 뭐 없어요 근데 일정 수준 내에 들어오면 발표 점수 주고 없으면 그냥 발표 한번 해보는 거고 교수님 미분 가능성 설명하는 거 맞죠 네 설명해 봅시다 제가 아는 걸로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함수값이랑 오국한이랑 자극한 이렇게 해가지고 오국한 자극한이 같고 함수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천천히 설명해 봅시다 말이 좀 빨라서 못 따라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 존재하고 예 잠시만요 이제 필기도 좀 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얘기는 함수값이 존재하고 우국한과 자극한이 같으면 우국한과 자극한이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분 가능? 네 어 이거는 미분 가능이 아니고 연속 연속 아 연속이요 예 연속이 이제 우국한 자극한이 같으면 뭐냐면 극한값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예 연속이다 요거 지금 설명한거는 연속이에요 정우가 얘기한거 연속 정의 예 연속 설명은 잘했어요 예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도 비슷해요 요거랑 예 그러니까 맥락 틀은 비슷해 네 근데 뭐 내용이 조금 다르지 교수님 네 변규 네 어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그래프가 연속하는 그래프여야 되고 x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하나씩 나오면 되는걸로 압니다 예 다시 한번만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예 연속이고 연속해야되고 x값 하나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하나씩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한 개씩이다 네 한 개씩이면 미분 가능하다고요 연속이고 x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한 개씩이다 이게 미분 가능 아 근데 이건 미분 가능은 아닌데 예 연속 미분 가능에 연속이 필요한건 맞는데 이 뒤에 조건은 미분 가능성 설명이랑은 예 조금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x값에 함수값이 하나씩 대응된다 이거는 이거는 미분 가능성의 조건에는 예 음 음 미분 가능성 네 좋아요 또 다른사람 다시 한번만 설명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어 x라는 인지수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변화량을 함수로 나타내서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가 어떤 값에 대해서 그 한없이 계속 가까워지는 것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fx가 한없이 가까워진다 중간에 막 중간중간에 뭐가 이렇게 대성들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x가 있는데 이 x가 미진수는 아니고 변수일 거고 네 그러니까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함수도 있어 함수값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변화량 그 변수 x의 변화량에 대한 함수 fx를 x fx의 값이 x 변수 x에 대한 변화량 fx요? 어 구성학기 때 그렇게 해왔었는데 fx라는 함수가 x라는 함수 그 x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인데 네 이 함수 fx가 어떤 한 점에 대해서 계속 가까워지는 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가까워지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한 40%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자기 기억하는 거 중간중간에 자기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빠졌고 그거는 미분 가능성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그러려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 어떤 특정 값 fx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없이 다가가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극한적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건 미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몇 가지들이 빠졌어요 그거는 미분 가능성은 아니에요 미분 가능성 설명은 아니고 미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자기가 하는 거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또? 네 해봐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두 명 겹친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진우랑 또 누구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 진우는 얘기했어요? 네 알았어요 일단 진우는 얘기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미분 가능성은 어떤 함수가 있으면 어떤 함수가 만약에 x가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x는 a에서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잠깐만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어떤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x이꼴 a라는 지점에서 예 그 다음에 미분 개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지점에서 이 미분 개수 여기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 된다 여기 f'a 네네 그래서 미분 개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알고 있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네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려면 좌 미분 개수랑 우 미분 개수가 네 같아야 그 x는 a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정확한 설명이에요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를 지금 자기가 설명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거를 이제 식적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좌 미분 개수 네 그리고 우 미분 우 미분 개수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하는 식이 필요할 거잖아요 좌 미분 개수랑 우 미분 개수 네 그러면 요거 식은 어떻게 될까요 어 limit x가 a에 좌 칸 네 그렇죠 뭐 플러스에서 갈 때 네 플러스에서 갈 때 어 x 마이너스 a분의 네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미분에서 가는 어떤 놈인데 그 놈을 x라고 치면 x 마이너스 a 그죠 이렇게 하면 요기의 함수값이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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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f a a 예 예 그렇게 되는데 x가 a로 다가가는데 플러스 쪽에서 다가간다 예 그랬을 때 여기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뭐 그게 뭐 l이라고 하면 예 여기에 다른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어떤 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에 어디냐면 녹색으로 할까 요쪽편에서 여기에 x가 있고 fx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지 a로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 그리고 fx 마이너스 f a인데 x가 x가 a로 다가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간다 그쵸 네 근데 요것도 l로 얘랑 얘랑 같이 나와야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아까 이렇게 연속이랑 비슷한게 요거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미분계수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예 그죠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원래 존재해야 돼 그죠 미분계수가 뭐 있어야지 미분계수를 계산 좌미분계수 우비분계수는 같은지 다한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계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랑 우비분계수가 같으면 예 미분이 이제 가능한 거지 오케이 네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설명이 그러니까 연속이랑 비슷해요 맥락은 근데 결국은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같다는 거지 예 중요한 건 이거는 어디까지나 2차원 평면일 때 그런 거고 3차원으로 가면 이게 다가가는 방향이 두 군데가 아니지 다가가는 방향이 3차원이면 이렇게 되면 다가가는 방향이 모든 방향이 다 된단 말이야 그죠 어떤 한 점으로 다가가는 방향이 모든 방향이 다 된다고 모든 그래서 그거 다 따져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따져줄 거야 그거를 따져주기 위해서 조금 이제 또 도구를 이렇게 좀 쓰겠지 왜냐하면 좀 약간 다르게 적용해야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방향을 언제 다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그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대가리가 머리가 되는 시점이지 이때가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로 조금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좀 나이스하게 다룬 왜 모든 방향을 다 다뤄야 되니까 3차원이 되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다른 거예요 1차원이니까 어차피 여기 이제 직선 하나니까 직선에서 한 점으로 다가가는 건 왼쪽 오른쪽 밖에 없다는 거지 평면만 돼도 모든 방향이 다고 사방팔방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입체가 되면 모든 공간에서 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극한을 이나 미분계수 이렇게 따줄대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따져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기는 어디까지나 1차원적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두 개만 같은지 보는 거지 오케이 이게 수학적으로 요렇게 지금 사고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야 돼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 미분 가능성 조사 이제 그림을 예를 통해서 이런 개념이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거지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V 안 되겠다 마음이 삐뚱한 거 숨기기 위해서 V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fx는 요거잖아 그죠? 이렇게 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미분 가능성 조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분 가능성 조사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점에서 여기서 지금 함수의 미분 가능성 조사라고 했는데 어떤 지점이 안 나오지? 특정 지점이 없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 어떤 특정 지점이 있지 그죠? 여기는 보면 어떤 지금 여기 보면 어떤 특정 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x0에서 어떤 a 값으로 아까 하나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정 지점이 없지 어디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없잖아 한 첨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모든 점을 다 얘기하는 거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 이게 미분 가능한 거 이게 요렇게 되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 미분 가능 다 하지? 이 모든 점에서 미분 다 가능해요 어디? 여기만 빼고 그니까 x가 0일 때만 빼고 나머지 점에서 모든 미분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세요 어떤 지점을 여기 뭐냐면 1이라고 잡았다 x 그죠 그럼 1이라고 하면 여기서 왼쪽에서 다가갈 때 오른쪽을 다가갈 때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분 개설 어차피 이제 기울기니까 기울기 같죠? 왼쪽에서 다가가거나 오른쪽에서 다가가거나 1로 다가갈 땐 기울기 같잖아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야 위에 조건 좌미분 개설 우미분 개설 그러고 미분 개설 존재하니까 그래서 여기 다 돼 모든 점에서 좌미분 우비분 왼쪽에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 똑같아 그죠 단지 어디 x가 0일 때만 다르지 왜?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면 얘는 어떻게 해? 플러스 1 나올 거고 기울기가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갈 때는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기울기가 그죠 미분 개설은 게 기울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안 같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0일 때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에서는 다 미분 가능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면 그런 설명 안 나와 있지 내가 얘기한 설명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했었어야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도 맥락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긴 해요 내가 한 설명이 근데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딱 콕 콕 집어서 설명해 주진 않았지 왜? 식 내에서는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 여기에서 이 x가 이미 x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다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 그죠 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내가 그림상으로 설명한 거를 지금 식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야 여기서 방금 여기 1 나온다 1분의 1 나온다는 건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 이 부분에는 모든 부분 다 1이기 때문에 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지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은 뭐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예 기울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다 성립한다는 거지 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로 같으니까 기울기가 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같은 근데 여기서 x가 0일 때는 이 x가 0일 때는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지금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나오는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해서 같지 않다고 다르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 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헉 12시 5분이네 미안해요 시 시간 넘었네 왜 가만있지 됐나요 미분 가능성이 요렇게 되는 거야 예 아니 이게 계속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계속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 예 질문을 안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니까 지난번처럼 막 30분만에 끝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요 설명을 더 들을 수 있는데 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러지마 예 한번 수업을 열심히 안했네 어쩌냐 그러면 예 그 찾아서 고소할 거야 예 예 누가 누구 보고 열심히 안했나 예 봐봐요 필바드니까 봐요 오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런 거는 끊어 주세요 예 필바드는 정신을 못 쳐야겠다며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이번 주 중에 시험 관련해서 공지 나갈 테니까 예 그 참조해서 보시고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보통 목요일쯤 나갈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주 중에 나갈 거에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예 그리고 좀 궁금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음 자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우리가 푼 예제 문제들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만 좀 밖에서 나오니까 뭐 크게 뭐 새로운 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가는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인 사람 남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진원이는 예 기록을 남겨야 되겠네 예 수고했어요 나가주시고 개별적으로 질문인 사람 남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